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랩미인의 김태용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벤츠 할인 영상 2월달 할인 영상이 시작됐는데요 오늘 안내드리는 차는 무조건 2월달 내에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돌아보지 마시고 무조건 선택을 하셔서 진행을 빠르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우선 이달은요 컴팩트 차량을 무조건 사셔야 돼요 왜냐? 벤츠에서 저금리가 열렸습니다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요 저금리가 열렸다라는 거는 정말 희소식입니다 컴팩트 A220 해치백 570만원 할인이고요 그리고 세단 같은 경우도 570만원 그리고 CLA250 같은 경우가 720만원 그리고 GLA250이 580만원이고요 그리고 GLB200D 같은 경우는 450만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금액은 할부 조건을 했을 때 말씀드리는 거고요 리스를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차량가액의 1%를 더 지원을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저금리에 추가 할인까지 받아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은 C클래스입니다 C클래스가 진짜 좋아요 C클래스 같은 경우는 보진 연장 5년에 17만km를 해드리고요 소유자 변경 시에도 이 혜택은 그대로 이어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C300 아방가르드는 800 그리고 C300 AMG 라인 같은 경우는 870만원으로 할인 좋은데 이거는 할부 조건이고 리스하신다라고 하시면 여기에다가 1% 추가를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저금리 혜택 적용됩니다 이거는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요 빠르게 문의를 주셔야만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컴팩트 차량과 C클래스는 저금리가 된다 그래서 무조건 2월달 내에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차가 막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선착순 마감 대확률 굉장히 높죠 그래서 설 지나고 한 일주 정도 더 여유가 있을 거니까 그 전에는 다 구매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S클래스 보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거는 리스 조건입니다 나머지 할부나 현금 조건은 따로 문의를 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전에 찍었던 영상을 보시면은 변한 거 없으니까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접니다 리스 아마 할인 엄청나게 좋을 거예요 자 S450D 같은 경우는 1057만 원이고요 그리고 S450 롱바디 같은 경우는 일반은 1500 개인고객은 1500입니다 그리고 버빈플릭 같은 경우는 2514만 원까지 제가 할인을 받아왔어요 아마 이거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할인일 겁니다 바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S500D 같은 경우는 1820만 원 개인고객일 경우 리스 금액이고요 버빈플릭하신다라고 하면은 2700 깔끔하게 할인해드리겠습니다 자 나머지 참고 보겠습니다 S580D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차피 23년식은 없어요 그래서 24년식 2150만 원까지 하고요 그리고 마이바그 S580D 2910만 원입니다 그리고 S680 마이바그 같은 경우는 3320만 원까지 할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달 꼭 구매를 하셔야 되는 차종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어요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은 컴팩트와 C클래스는 저금리가 적용이 된다 그리고 C클래스 같은 경우는 보진 연장이 있다 그리고 S클래스 같은 경우는 할인이 정말로 대폭 상승됐다 이거는 저희가 선착순 마감을 할 거다 보니까 리스 고객 꼭 저한테 빠르게 문의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한테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보기나 댓글에 제법 나와 있습니다 자는 시간 외에는 다 상담해드리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랩메인의 김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